안녕하십니까 조혜수박입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오늘 저는 저희 집에 스탠드 거울이 있습니다.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목재 부분이 컬러 시트를 제가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리고 끝부분이 마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쁘게 컬러 시트를 붙일 겁니다. 붙이는 거는 시트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드는 칼이 있으면 됩니다. 커트 칼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. 이거 드라이기가 있어야 돼요. 시트지 잘못 붙였을 경우 그리고 약간의 기포가 있을 경우 드라이기로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고고! 고고айт ¡Suscríbete al canal! 을 보고 가이질을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.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오래되서 이렇게 까지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이 지금 보기 싫은 겁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대략 여기 주면 맞출 겁니다.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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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